여기 한국으로 휴가 겸 탐방을 오게 되었다는 영국의 유명한 철도 엔지니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평범한 지하철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난동을 부리고 마는데요. 그들은 선로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고함을 지르고 잔뜩 흥분한 채 스크린 도어까지 훼손하려고 하다가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한국 지하철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철도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는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속해 있는 철도 정비팀과 설계팀은 한국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말로만 휴가였지. 실상은 한국의 기차와 철도 인프라를 직접 보고 한국의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배워오라는 상부의 지시였죠. 그래서 저희는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희는 런던에서의 대형 프로젝트도 여러 차례 경험한 몹시 전문적인 팀이었고 저희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철도 역사도 짧은 국가에 가서 뭔가를 배워오라니 이건 저희 개개인의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라 엄청난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처럼의 해외 단체육아임에도 불구하고 굳은 표정으로 한국 공항에 입국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먼저 입으려는 사람은 조국의 배신자라고 여겨질 것 같았을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잭, 이 멍청한 놈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설계팀의 제이콥이 이번 여행의 막내이자 총무인 잭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인데요. 알고 보니 잭은 이번 여행의 공금을 위탁수화물의 캐리어에 몽땅 넣어버리는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공항에서는 위탁수화물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을 보관할 경우 검색대 직원이 엑스레이로 파악 후 전부 훔쳐버리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전역에서 이런 절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실제로 이런 범죄는 저를 포함한 제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습니다. 현금부터 명품이류나 가방까지 캐리어에 값비싼 물건을 넣어놓으면 정말 한치의 예외 없이 전부 도난당해버리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해외여행이 처음인 잭은 저희의 공금뿐만 아니라 개인 여비를 합쳐서 총 5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캐리어에 넣은 상태였고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나 끔찍이 아끼는 고가의 헤드셋까지 넣은 채로 위탁수화물에 보냈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의 멍청한 행동에 그 즉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검색대를 통과해서 나오는 잭의 캐리어는 자물쇠가 박살난 채 도착했더군요. 역시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부 훔쳐대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캐리어 안을 살펴보니 잭의 짐은 만원짜리 한 장도 분실되지 않고 전부 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물쇠가 박살난 이유도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잭이 규격 외 자물쇠를 달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공항 측에서 박살낸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금을 보고도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영국의 소도시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절도뿐만 아니라 고가의 현금을 지닌 외국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노트북은 한 대 이상 반입 금지라는 등 수화물 무게 초과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며 뇌물을 요구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눈물나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저희 모두는 한국을 무시하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이어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발전된 국가였고 오히려 무시를 당해야 할 건 저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각종 무군대와 먼지들이 나뒹구는 영국의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이미 AI 청소로봇을 도입해서 로봇이 사람 대신 청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잭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멀쩡히 자율주행으로 청소를 하던 로봇을 향해 뛰어들기까지 했는데 로봇은 잭을 감지하자마자 옆으로 피하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중교통 발권도 전부 기계로 대체해서 사람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런 최첨단 기술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노인들조차 손쉽게 기계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은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저희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직원들을 배치해주고 있었고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지하철표를 발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고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다 보니 저희는 급변하는 시대에서 이미 나고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영국이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열차표를 사람이 아닌 기계에게 구매한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최고의 선진국 영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술자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저희였지만 결국 저희는 공항에서부터 기가 죽은 채로 지하철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에게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는 듯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 지하철은 공항과 연결되어 있어서 놀라운 편의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우수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춰서 승객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는데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연이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대체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지 항상 전력이 멈춰 있어서 계단처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영국 정부는 예산 부족과 기술 부족의 이유로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런던의 경우 일부역에 한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스크린도어 기술은 영국에서 꽤나 알아주는 저희 팀에게조차 생소한 기술로 전부 한국의 기업의 외주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한 영국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를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철도 역사가 짧음에도 이런 수준 높은 기술을 개발해내고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히나 저희 팀의 열정 신입사원 잭은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보고 매우 흥분했는데요. 그는 이 기술의 원리가 궁금하다는 말을 끝으로 멀쩡한 스크린도어를 뜯어보려고 하기까지 하더군요. 저희가 그를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잭은 한국의 구치소에 구금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며 저희의 일정을 소화하던 그때 갑자기 설계팀에 제이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는데 제이콥은 한국 지하철의 선로를 보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랬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선로는 정기적으로 관리되는지 오염이 전혀 없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선로에는 어떠한 방해물도 없더군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취객이나 약쟁이들이 선로에 쓰레기나 돌을 던진다거나 소변을 본다거나 하는 황당한 행동을 하곤 하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열차가 연착되는 등의 참담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곤 합니다. 심지어 다같이 죽자며 새벽에 몰래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망치로 선로를 훼손해놓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열차를 기다리던 한국의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는 난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에는 아무런 방해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저 선로 아무데나 투척하는 것이 아닌 귀찮더라도 승강장 가장자리의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즉, 한국의 지하철이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시설도 시설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받쳐주기 때문인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며 한국의 경기도 북부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어떻게 군수품들을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는지 궁금했기에 이들의 효율적인 군수이동 인프라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길을 조금 헤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영국인들은 아무리 거센 폭우가 오더라도 우산을 사용하지 않기에 저희는 쏟아지는 비를 즐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를 맞은 지 1분도 안 돼요. 한국의 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비가 어찌나 내리던지 도저히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속옷까지 홀딱 젖어버려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존심 강한 영국 남자들이었기에 아무도 비를 피하고 보자는 나약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들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이 악물고 버티기만 했죠. 결국 잭이 이러다 캐리어와 가방에 물이 다 들어가서 현금이 적겠다는 말을 건네왔고 저희는 그제야 안도하며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휴대폰을 검색하던 잭은 이곳 근처에 경전철이라는 다소 생소한 열차가 있다며 이 열차를 한번 탑승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전철 매니아인 잭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순순히 그의 말을 따라 의정부 경전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담한 사이즈인 경전철에 탑승한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갑작스러운 폭우에 비를 홀딱 맞게 된 한국인 할아버지가 갑자기 겉옷을 벗는 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고는 그는 역시나 비를 쫄딱 맞은 생쥐꼴이 되어버린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저희도 옷을 벗으라며 손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당황스러워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할아버지는 가장 만만한 제게 겉옷부터 강제로 벗기기 시작하셨고 결국 저희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홀린 듯 겉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인의 옷들을 모아서 냉장고처럼 보이는 기계에 넣기 시작하셨는데요. 도대체 그가 뭘 하려는 걸까 그저 넋이 나간 채 할아버지만을 관찰하던 그때 저희는 인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죠. 바로 곧이어 저희의 옷이 전부 뽀송뽀송해진 채 기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건조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전철에 건조기를 구비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건조기는 영국에서도 부잣집이나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며 시골 출신의 잭은 이게 건조기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마법의 기계라며 놀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어요. 저희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철에 건조기까지 구비해두는 한국의 인프라가 놀라웠고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응시했죠. 심지어 잭은 통역 앱을 켜더니 이 마법의 기계에 자신의 젖은 속옷을 넣어도 되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까지 건넸고 이에 한국인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더니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대시곤 떠나버리셨어요. 아마 그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이 농담도 참 설마 건조기 처음 보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진지한 눈동자를 보니 그는 농담은커녕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젖은 속옷을 벗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영국의 지하철은 너무나도 낡아서 오히려 천장에서 농물과 구정물이 줄줄 새곤 하는데 이렇게 인프라의 수준이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본 저희는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의정부 경전철에는 콘센트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승객들이 비상시에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카페에서조차 충전기를 오래 쓰면 전기도둑이라며 손가락질 받는데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은 국가길래 이런 공공장소에서조차 무료로 전기를 쓰게 해주는지 저는 한국이야말로 복지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지하철역을 나서려고 하던 차에 또다시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경험했던 공포의 폭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마 저희는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발 누군가 비가 멈추길 기다리다가 가자고 말해주길. 하지만 역시나 자존심 강한 영국 남자들은 그 누구도 입을 뻥끗하지 않았고 그저 허세를 부리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무자비한 물폭탄을 맞기 직전에 그 순간 역 앞에 어떤 젊은 한국인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산이 없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을 대여해주는 공유우산 시스템이 있으니 오늘 빌려가시고 내일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시면 돼요. 그러고는 그녀는 제게 우산을 건네고 가던 길을 가버리더군요. 저희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뭘 믿고 우산을 빌려준단 말인가요? 그러나 근처를 지나던 한국인들은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한 무인 우산 꼬지에서 우산을 하나 둘씩 빼가고 있었고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건 한국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제도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건 영국인인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제도였는데요. 영국에서는 사실상 빌려준다라는 개념 대신 훔친다와 가져간다라는 개념밖에 없기에 이런 한국식 공유우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10초도 안 돼서 누군가 전부 훔쳐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한국인이더라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면 개인의 이득에 따라 행동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내 한국인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우산을 대여해 갔는지 다른 우산을 쓴 채 빌린 우산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한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산을 빌려가는 사람들과 돌려놓는 사람들이 이어져서 공유우산은 계속 줄지 않고 일정 숫자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들의 이런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양심을 지키는 엄청난 시민의식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배우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공공인프라는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아끼려는 마음이 없다면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경제와 시민의식 수준 둘 다 한국에 참담하게 뒤져있는 영국이 어떻게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철도를 사랑해서 항상 열정 가득했던 책은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영국에서는 이룰 수 없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조국을 떠나겠다는 말까지 하는 걸 보니 저희의 이번 휴가는 오히려 한국의 인재만 뺏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전철에서 충격을 받았던 영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